대부분의 조직에서 다양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 대상 고객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질문을 하려면 니커트 척도 질문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니커트 척도로 구성된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분석방법인 니커트 척도 차트를 5분 안에 만드는 방법과 정량적인 평가 결과로써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평균과 신뢰구간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동영상 설문조사를 위한 샘플수 4사례에서 종업원이 250명인 제조회사에서 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샘플 크기 385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직 해당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은 우측 상단에 보이는 메시지를 클릭하여 내용을 살펴보신 다음 다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 필수적인 21개의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설문 중에서 니커트 척도를 사용한 5개 문항에 대해 별도로 분석하여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설문조사에 사용한 니커트 척도로 구해진 고객의 응답을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mps와 같은 점수나 재구매율과 같은 지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니커트 척도는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며 고객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또한 설문 내용도 사용자가 매우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니커트 척도는 미국 심리학자 랜시스 리커트가 1932년에 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응답 옵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니커트 척도는 고전적인 예 또는 아니요 모델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피드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니커트 척도의 유형에는 응답자가 진술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4점, 5점 또는 7점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4점 척도의 경우는 중립적인 응답 범주를 뺀 경우이며 응답자에게 예스와 노 중에서 어느 한 방향을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설문 방법입니다. 7점 척도의 경우는 약간 이라는 의미를 긍정과 부정 항목에 하나씩 추가한 경우입니다. 척도점의 수가 많을수록 응답자의 판별 능력이 커지지만 응답이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척도의 응답 개수가 늘어나면 척도의 신뢰도가 증가하게 되지만 통계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통의 경우 5점 척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니커트 척도는 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분명한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니커트 척도는 프로그래밍 하기 쉽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가능한 모든 답변을 다루는 손쉬운 방법이며 빠르고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커트 척도의 고유한 단순성에 의해 필요 이상의 복잡한 전통적인 설문지의 함정을 피할 수 있어서 이 척도에 대한 응답율은 매우 높기 때문에 니커트 척도로 얻은 데이터의 품질이 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커트 척도는 가능한 모든 측면을 다룸으로 응답자의 생각을 쉽게 분류할 수 있으며 니커트 질문에 대한 익명 특성은 응답자를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니커트 척도는 응답을 평가하거나 순위를 매길 수 있지만 응답 간의 거리는 측정할 수 없으며 척도 간 차이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문헌에서 숫자로 변환하여 순서형 데이터로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모 수형 검정은 그룹 간의 차이를 찾기 위해 모 수형 검정과 동일한 검정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샘플이 필요합니다. 평균과 같은 기술 통계는 니커트 척도 응답에 적용할 때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중앙 값을 니커트 척도의 중심 경향 척도로 사용해야 하고 응답 100분율, 분할표, 카이제곱 검정, 스피어맨로 검정, 매니튼 이후 검정 등을 분석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니커트 척도의 모 수형 분석 가능성에 대해 노먼 박사가 종합적인 검토 결과 모 수형 검정은 니커트 척도의 데이터와 같은 순서형 데이터와 함께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비모 수형 검정보다 더 강력하다. 라고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즉, 니커트 척도의 중심 경향 척도로서 평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응답 간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T-Test, Anova, Pearson 상관관계, 리그레이션 분석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니커트 데이터 차트를 만들기 위해 설문 5개와 샘플 20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데이터 선택, 클릭, 이름 정의 클릭, 데이터 1을 지정하고 아래 데이터도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각각 정의, 다음 계산 준비를 해줍니다. 셀을 옮겨, count if, 데이터 이름, 1을 선택하여 니커트 1점의 빈도를 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니커트 점수별 빈도를 구합니다. 전체 항목에서 1을 선택한 빈도는 함수섬 항목 5개를 선택하여 구하고,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셀을 옮겨 니커트 점수별 빈도의 백분율 계산은 강한 뿔만 아래 셀, 전체 항목 빈도수에는 데이터 개수와 문항수를 곱한 100으로 나눈 다음 셀을 끌어주고, 나머지 개별 항목은 데이터 개수 20으로 나눈 다음 끌어서 구합니다. 여기서 고수의 내공은 니커트 차트의 막대 그래프에서 중립과 만족을 0점으로 구분하기 위해, 불만에서 중립까지 백분율을 더해준 다음 최대값을 구하고, 앞에서 구한 백분율의 최대값에 눈금 보정값을 마이너스해준 더미를 왼쪽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측에도 더미를 추가, 합기 200%로 만드는데, 이래서 왼쪽 더미값을 마이너스하여 구합니다. 더미를 포함 항목별 빈도 200%가 되는 차트를 만들면, 중립과 만족 사이에 구분선이 생깁니다. 본격적으로 니커트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선택한 데이터를 메뉴에 삽입, 추천 차트, 누적 가로 막대형 선택, 확인 클릭, 그래프 제목 클릭, 설문조사 결과 세렴결, 그래프 클릭, 데이터 선택, 행열전환 클릭, 확인, 막대 그래프 클릭, 데이터 계열사 C 클릭, 간격 너비를 50%로 조정해줍니다. 오른쪽 더미 막대 그래프 클릭, 창에서 윤곽선 채우기 없음을 클릭한 다음, 왼쪽 막대 그래프, 윤곽선, 채우기 없음을 클릭합니다. 범내서 C 클릭, 좌측 더미 클릭 삭제, 우측 더미 클릭 삭제, 그래프 눈금같이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제합니다. X축 클릭, 축서 C 클릭, 최대값 1.4를 입력한 다음, X축 클릭 삭제하고, Y축 클릭, 페인트 통 클릭, 선 클릭, 선 없음 선택합니다. 그래프 전체를 선택한 다음 끌어서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켜주고, 차트 크기를 조정해줍니다. 막대 그래프 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 빈도 비율 추가, 추가한 숫자 클릭, 글자 색상 변경 후, 다시 막대 그래프 클릭, 채우기, 그래프의 색상을 바꾸어 줍니다. 이제, 다른 막대 그래프에도 네이블을 추가해주고 나서, 필요하면 그래프와 글자 색상도 변경해 주시면 완성됩니다. 모수형 분석으로 평균은 에버리지의 데이터 1, 그리고 백분율로 바꾸어 주기 위한 값으로 리커트 척도 최대값 5로 나누어 구합니다. 표준 편차는 stdb.s의 데이터 1, 그리고 백분율로 바꾸어 주기 위한 값 5로 나누어 구합니다. 신뢰구간 하한 값은 평균 빼기 1.96 곱하기 표준 편차 곱하기 루트 19로 나누어 계산하고 상한 값은 평균 더하기 1.96 곱하기 표준 편차 곱하기 루트 1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체의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한 다음 신뢰구간 상하한 값을 계산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리커트 척도 차트 만드는 방법과 평균과 신뢰구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A 제품에 대한 국내 시장의 고객 만족도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5항목에 대해 항목별 응답 비율을 토대로 리커트 척도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비모 수형 차트를 통해 설문조사 항목에 따른 응답 빈도의 비율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어서 고객들의 관점을 포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고객 만족도 설문 항목별 응답 평균과 신뢰구간 값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정량적 분석 결과는 고객 만족도 결과를 명확한 숫자로 정의할 수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작년 혹은 내년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와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점이 돋보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살펴본 리커트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점은 먼저 비모 수형 분석 방법인 빈도를 사용한 각 설문에 대한 응답 백분율은 여전히 강력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 수형 검정을 사용하여 리커트 척도 응답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T-Test, Anova, Pierson 상관관계, 회귀분석 등의 모 수형 검정은 리커트 척도 응답을 분석할 때 진실에 거의 편향되지 않은 답변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커트 척도에서 파생된 숫자는 서수 응답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100번째 자리까지 평균을 제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